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뭐, 봉평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실감하시겠지만요.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배제시키고 이런 막장까지 갔는데요. 뭐라고 계시는지, 추미애의 칼춤을 즐기는 건지 전화 연결해 봅니다. 뭔 헛소리를 할지 네. 여보세요? 오세요? 굉장히 표정이 어둡네. 여기 사진 보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 침묵. 그 저, 윤석열 직무배제하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네. 제가 무슨 할 말이십니까? 그 추미애 시킨 거예요? 아니면, 뭐, 뭐, 짜구치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신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죠. 법과 원칙 같은 그, 멍멍이 소리 하지 마시고. 하하하. 하하하. 윤석열을 잘라든지, 그러면. 그, 뭐 하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예? 하하하.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을 믿고, 우리 추미애 장관이 선택을 존중합니다. 아니, 채동욱 사태 때는 독하고 무섭다 그러더니, 윤석열 지금 사태에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예? 원래 그, 우리 쪽이. 네. 그, 내로남불이 그 기분 아닙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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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긴 아는구나. 내로남불. 하하. 하하. 알긴 알아. 그, 저, 로맨스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로맨스. 로맨스. 항상 지금 저희 와이프랑 로맨스죠. 지금도? 아,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또 자라 남지 않겠습니까? 음, 그니까.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추미애 난동도 꼼짝 못하고, 모든 게 지금, 정숙 씨한테 잘 보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어, 뭐 그것이, 직접 뭐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죠. 아... 이게 은연중에 실토를 하는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에, 큰 힘이 작용한다. 난 그게 김정은인 줄 알았는데, 같은 김 씨인 정숙 씨구나. 에? 남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뭘 똑같아요? 이 양반아. 뭘 똑같아? 다 어떤, 대한민국 남자들 다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아요. 나는 안 그래. 아니, 충성하는 거죠. 아니, 충성하고, 사랑하는 거고, 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추미애한테 뭐 약점 잡혔어요? 하하, 그만하시죠. 오늘도, 그래도 우리 그, 윤 총장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그러지 마시죠. 아니, 진중권이가, 그, 우리 저, 문재인 변호사한테 한마디 했대. 응? 웰컴 투 문재인 랜드, 긴급조치 1호,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랜드죠? 네. 문재인 랜드. 디제니 랜드 이런 건가? 하하하하. 정신 나간 분이고, 이런 분하고 무슨 또 대화를 하고, 내가 미쳤지, 이런 분하고 무슨, 아니, 아니, 여보세요. 그, 표정이 지금 완전 썩었는데, 그, 저, 당신의 직책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저,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이 뭐예요? 어, 그러니까 문재인이죠. 어, 이거 봐, 상태가 아주 안 좋네. 지금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몰라. 지금, 직책이 뭐, 이거 완전 썩었네. 저, 병간호 잘하시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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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저, 저, 입원하세요 그냥. 일, 이거 먹어도 안 되겠어? 손 빨리 떼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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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이거 끊어야지. 이거 큰일 나겠다. 나도 같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 기운이 이쪽으로 오염되면, 큰일 나. 에? 끊어, 끊어. 지사, 이 양반도 또 이상한데, 지사 한번 연결합니다. 이, 이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에, 언제나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대답할래요? 여기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구독자가 61만 명이 넘어요. 경기도우민들도 많고, 맨날 건방져.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 때가 언젠데? 아, 그거 말씀드리면, 섭섭하죠 제가. 아, 그럼 또 때가 있구나. 뭐, 뭐 대권, 저, 그, 선거, 그, 경쟁할 때? 그렇죠. 그땐 몸값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에, 지금 이 저, 뭐, 부패 청산에 여야가 없다, 이런 말은 했대요? 이거 무슨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 지자체에 부패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것들 다 청산해야죠. 그 저, 경기도는 없나? 거기 많을 것 같은데? 예, 경기도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아, 부패, 자기들, 본인의 부패를 청산하려고? 아니, 그동안에서, 경기도 적패들이 너무 많아요. 뭔데, 그, 하나만 대봐. 너무나 많죠.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봐요. 라이벌이야, 뭐야, 윤석열 총장, 지금 이렇게 추미애가 난동 부리는 거에 대한, 솔직히 어떤 생각이에요? 질겨? 라이벌 깜이 아니죠. 깜이 아니야? 아니, 제가 1인대, 1인대, 누구를 쳐다봅니까, 지금? 아니, 추미애 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솔직하게? 아니, 검찰이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처벌을 받고 지금, 조사를 받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가제는 개편이고, 예? 당신이 가제예요? 저쪽이 가제예요? 아니, 사람은 어떻게 가제에 비하합니까? 아니, 추미애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쁘지 않다, 이 정도죠. 추미애하고 뭐, 만나서 밥이라도 한 번 먹은 적 있어요? 전직 당대표였으니까, 만난 적은 있죠, 옛날에. 추미애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떤 사람이야? 한마디로, 짧게, 단어로. 우리 장관님. 이거 봐. 네, 끊습니다. 이런 분들의 또 천천살인을 해줄 수 있는, 우파의 또, 센 발언의 대가, 홍준표 의원님 연결합니다. 홍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거 지금, 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 사람들이 또, 3차 재농 주원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야당도 나서고 있어요.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이, 야당이 야정을 잃어버린 지가, 네. 내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술 더 뜨면, 내가 어떻게 야당 노력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정말 총탄을 노릇이고. 김종인 씨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좌파적인 정책을 피는 게. 김종인 씨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죠. 원래. 그런데, 김종인 씨가, 내가 예전 얘기하면 또, 희망자가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어. 검사 시절에도, 또 나왔다 검사 시절.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예 해봐요 그래. 아예 해봐요 그래. 아예 해봐요 그래. 아예 해봐요 그래. 아이고, 그 모래시계 검사 시절 얘기 이거 좀 안 할 수 없어요. 맨날. 아니 그럼 좋다. 아니 검사 시절 얘기하니까. 지금의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쪼까내려고, 이 말도 안 되는 난리 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선배로서. 네. 윤석열 총장을, 제일, 가혹하게 검증하고. 네. 또, 윤석열 이런 사람의, 인간관계, 보답성, 법적 사장, 이런 것들을 검증했을 때, 그 검증 담당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조국이었잖아요. 조국 아닙니까 조국. 네 그러니까. 조국 씨는 왜 한 말이 없어요? 그래요? 네. 검증한 사람들이, 지금 해봐서, 토사고팽이시고, 토사고팽도 아니지. 이거를 뭐, 자기 뭐 때로, 마음에 안 든다고, 전해버리고. 지금 누가 제일 잘못하는 거 같아요? 추미애가 잘못되는 거 같아요? 김, 아니 문재인이 잘못하는 거 같아요? 누가 제일 원흉입니까? 이낙연이 잘못하는 거 같아요? 당연히 문재인이죠. 아. 아. 문재인씨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게, 가만히 있는다는 건 똥조고, 자기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때 왜 못 꺾었어요? 문재인을 대통령 못 만들고, 홍선배가 대통령 됐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그냥. 여건 이 박사가 늘 안 믿어줘서 그렇지. 여기에 또 한 번. 그럼 다음 대신에 나 좀 밀어줄래요? 내가 여기서 약속을 듣고 가겠습니까? 아니, 예, 예, 예.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아, 아. 아이고 뭐, 가끔은 믿 없다가, 어떨 땐 또 안 믿 없다가, 이렇게 하시니까, 믿음을 국민한테 확 한 방에 한 번 줘보세요. 화끈하게. 네. 아니, 어떻게 뭘 더 합니까? 네. 그 당이 어렵고, 대통령이 다 안 했다고 했을 때, 후보가 됐는데, 예. 1위를 했으면 잘 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2등 해가지고, 2등 하면 뭐 합니까? 1등 한 사람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때 1등 하고 있었어야지. 하하,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누가 골라 한 상자도 안 갖다 놓은 게 우리 이봉규 박사입니다. 아, 또 콜라 얘기네. 콜라 한 잔이면 조카죠. 네, 알겠습니다. 저 콜라, 여시면 여기다 갖다 놓고 가겠습니다. 콜라 많이 파시고요. 홍 선배님, 힘내십쇼. 그래도, 보수파의 큰 정치인이신데, 거기 콜라 얘기만 하고 그러지, 되겠습니까? 아유, 노력 중입니다. 홍준표 선배, 선배님이신. 우리 보수파의 대통령님. 아, 지금 추울 텐데요. 이명박 대통령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추운데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기 따뜻해요, 여기는. 아, 따뜻해요? 여기 실내니까 따뜻하죠. 아, 실내.. 아, 그래도 낙천적이시네요. 워낙 그렇게 낙천적이시죠, 워낙? 아니, 저는 원래 이.. 혼자 지내는 거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저.. 영부인이 김윤옥 여사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뭐 보고 싶다고 얘기해야죠. 하하하하 근데 뭐 이게.. 영부인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보고 싶어요? 아니요, 문재인이 보고 싶죠. 아, 문재인이 보고 싶어요? 네. 왜요? 어디 풀어줄 거냐고 따지고 싶죠. 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따지지 마시고요. 정권 우리가 바꿀 테니까 국민이 바꿀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정권 바뀌자마자 우리 MB 대통령님 잘 모시도록 우리 국민들이 할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자꾸 이 김종인이라는 위원장인지 뭔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또 얘기 꺼내면서 문재인이 결정할 문제다. 또 이러고 또 나오네요.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게 김종인 씨가 네. 문재인 청와대한테 이제 사면권을 좀 행사해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네. 그런 얘기죠. 문재인 청와대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게요. 면회 안 합니다. 예. 예. 차라리 내가 직접 만나는 게 빠르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면회 와라 이렇게 지금 후배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겁니까? 면회가 아니라 내 옆으로 오면 되지 뭐.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참 답답하실텐데 이거 저.. 이.. 뭐.. 뭐.. 감옥에 계셔서 어떻게 나서실 순 없지만 방법을 하나 좀 알려주신다면 이 정권을 쓰러뜨릴.. 뭐 묘수 없습니까 생각해놓으신 거? 아니 뭐.. 자연적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뭐 더 나간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 놔두고 그냥 가라앉는 배에요? 지금 이미 그.. 그.. 강 건너 불구경처럼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왈왈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더할 게 있나요, 여기서? 하하하하 결국은 저.. 민주당이란 그.. 집단은 네. 스스로 알아서 지절멸일, 지절멸일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야정이 지금 뭐.. 행동연속이지만은 저쪽에서 알아서 무너질 거예요. 스스로 무너진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 사람들은 네. 이제 보면은 뭐.. 친문이냐? 뭐.. 비문이냐 해가지고 네. 뒤엔 좀 먼지나게 싸울 겁니다. 네.. 그래도 저.. 아직 감옥에서 그래도 힘이 있으시네요. 그저.. 거기는 국이 좀 잘 나오나요? 아.. 국이? 네. 국은 뭐 나오지만 티벳 조국이 밖에 안 나오는데 하하하하 아니 워낙 저.. 국밥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대통령님 아니 그 뚝배기하고 말아먹는 거 다르죠. 아유.. 식판에 나오는 거하고 아이고.. 하여튼.. 힘내십시오. 건강 괜찮으시죠? 건강이 아니고 장모님한테.. 아이고.. 또 장모님 맞습니다. 아이고.. 장모님이 곤란하시대요. 아유.. 지금 코로나.. 아유.. 외교를 왜 그렇게 해요? 이 박사가.. 아유.. 코로나도 그렇고 감옥에 또 면회 가는 것도 그렇고 아유.. 여러 가지로.. 지금.. 저.. 이명박 대통령 팬이셨는데 장모님도 슬슬 식으시는 거 같은데요? 아유.. 아유.. 네.. 나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유.. 아유.. 저.. 장모님한테..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유.. 말이 더듬네. 장모님 얘기 나오니까. 아주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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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이 사람은.. 맨날 오위만 쳐 드시나? 철수씨 웬일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해.. 안녕 못해.. 안녕 못해.. 지금 이게 나랍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이 제대로 역할을 했어 봐. 이게.. 아유.. 실망입니다. 왜 저 때문입니까? 아.. 당신이 그 전서부터 간만 보고 나갔다가 분탕치고 2분 3분 하고 이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아주 폭정을 저지르는 거 아니야. 지금 잘잘못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정권을 하루빨리 바꿔서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바꾸는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정부는 북한한테 고구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 안방에 들어와서는 호랑이 행세를 합니다. 음..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막아야 돼? 이봉규 박사님이 저희 당으로 좀 와주십쇼. 하여튼 계산만 하고 앉았고 계산하니까 안 돼요. 뭔가 행동으로 좀 보여주든가 시생의 미랄이 되든가 뭘 해 좀! 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일만 쳐드시면서 뭐.. 야권이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혁신 플랫폼을 누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철수야. 이름 누가 줬어요 근데? 안철수가 아니라 요즘에 강철수입니다. 강철수 같은 소리야. 그거 추미애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아까 추미애한테 한번 저 강철수답게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봐요 오래간만에. 법을 농단하는 자! 눈 꺼! 추미애 중이 누구야? 추미애만 농단하겠냐? 여기 다 농단하는데.. 추미애도 하나 제대로 뭐 꺾으면서 뭘 오이나 꺾고 앉아가지고 오이나 드세요 쳐드세요. 이거 끌어버려야 되겠다. 오이나 쳐드셔. 아주 오이 먹는다고 이제 대답도 안 하는구나. 아이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아주 성대모사 잘하죠? 성대모사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시비 걸지 마세요. 정치 풍자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시비 걸지 마십시오. 뿜 칩시다 여러분들.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